우리에게 신약의 약속을 주고 가신 예수님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사람과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 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인은 과연 누구일까요? 예수님과 함께 열두 제자가 전한 천국 복음의 말씀 신천지 예수교 도마지파 온라인 말씀 대성회 전국이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있나요? 성경의 약속의 목자를 알고 있나요? 전무후무한 신약 게시록 성취 말씀을 듣고 보고 확인하십시오 성경의 약속의 목ili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